HCN은 관악구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사고와 범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보도를 이어나갑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최근 둘레길 순찰 활동에 나섰는데요. 올해 첫 번째로 열린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에서도 등산로 순찰과 CCTV 확대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김민욱 기자입니다. 퇴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일명 안전지킴이가 둘레길 현장을 꼼꼼히 살핍니다. 관악산과 국사봉, 장군봉 등 지역 산자락에 위치한 8개 공원을 거점으로 7개 노선 18.8km 구간을 하루 3번 이상 순찰합니다. 날이 풀리면서 이곳 둘레길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지자 관악구는 올해도 강력 범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올해 첫 회의에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안전지킴이 30명과 산악순찰대는 11월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구대 3곳이 그룹으로 정해서 남는 순찰 인력을 둘레길 순찰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범죄 예방 인프라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진흥형 CCTV 600여 대를 지역 내 공원과 등산로 등 200여 곳에 추가로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구청과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치안 활동이 주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주민 공론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소 없는 등산로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빠른 출동이 가능하도록 국가지점 번호 표지판이 지난해 대비 70%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샤루수길과 신림역 일대에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접목한 안심 골목길을 조성하고 이면도로 보안 등도 확대 설치합니다. HCN 뉴스 김윤욱입니다.